쇼 뮤직 스테이지 백신 비례차를 여러분과 함께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오늘 쇼 뮤직 스테이지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가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행복의 무대를 만들어주실 가수는 어느 분이실까요? 네, 다음 가수는요. RFC의 요들송이 있다면 한국에는 야호가 있다고 외치는 사나긴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 원더만이 부릅니다. 야호!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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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상쾌하게 걸어갔자 걸어갔자 상상을 향해 향해 올라갔자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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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o!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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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쳐보자 소시와 길이 외쳐보자 넘나나나 우리 모두 찾았거나 못났거나 정상에서 바라보니 내가 별거 하냐 야후! 다시 한번 외쳐보자 메아리 도시 지나게 무게보윤 상세대도 신이 반성 따라하네 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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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소리 한번 질러 야후하고 소리 한번 질러 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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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에서 외쳐보자 소시와 길이 외쳐보자 넘나나나 우리 모두 찾았거나 못났거나 정상에서 바라보니 인생만 별거 아니야 야후! 다시 한번 외쳐보자 메아리 도시 지나게 무게보윤 상세대도 신이 낯선 따라하네 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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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룰 야훔 감사합니다.